오늘도 중고장터에서 불철주야 A급 자전거를 찾아 헤매는 여러분 하지만 자전거 중고거래는 늘 불안하죠 수리 이력이나 크랙은 없는지, 가격은 적당한 건지 그래서 소개합니다 전혀 다른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 라이트 브라더스입니다 일단 라이트 브라더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오우, 괜찮은 매물들이 정말 많네요 모두 비파괴 검사와 미케닉팀의 정밀 진단을 마친 아이들이죠 세부 스펙과 진단내역 MD와 판매자의 코멘트까지 체크 이야, 이건 사야 된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고르면 라이트 브라더스 쇼룸에서 미켄에게 자세한 설명과 사이징은 기본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 라이트 브라더스가 인증해주니까 안심이고 제값에 살 수 있으니까 만족하고 지금 라이트 브라더스로 망설임은 라이딩을 늦출 뿐이니까요 아참, 카드 결제도 돼요 자전거, 이제 인증의 시대 라이트 브라더스